안녕하세요.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집은 리치몬드 아메리칸 홈즈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델은 주니퍼입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 반으로 이루어진 2층 집입니다. 건물 사이즈는 1890 스쿼어 피트이지만 보시다시피 1층 거실이 탁 트여져 실제로 보면 더 넓게 느껴지는 집입니다. 부엌은 아일랜드 키친이 되어 있고 정면으로 다이닝 에이하와 정원을 바라보는 오픈 플로어 형태라서 막힘없는 전망이 좋습니다. 특히나 이 집은 2층의 레이아웃이 참 매력적인데요.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양쪽으로 길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마스터룸과 2층 리빙 공간으로 또 반대쪽은 방 2개와 화장실이 위치해 마스터룸과 다른 2개의 룸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. 이 모델의 경우 계단 왼쪽으로 책상을 두었고 오른쪽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었습니다. 마스터룸의 경우 화장실 안쪽에 워킹 클로젯이 위치해서 안쪽까지 공간이 넓어 수납이 매우 좋습니다. 2000 스쿨피트가 안되는 모델이지만 실제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갖추어 추천드리는 집입니다. 현재 이 단지의 모델홈들은 판매가 벌써 많이 되었습니다. 보통 이 단지의 경우 랏 프리미엄은 보통 11,000불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. 전체 랏 사이즈는 다양하지만 추천드리는 코너의 랏일 경우 4,500 스쿨피트 정도 되며 그 프리미엄은 16,000불 정도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본 모델홈이 마음에 드시면 다음 영상의 히비스코스 모델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바로바로 확인하세요. 감사합니다.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